김향아가 부릅니다. 철없는 남자 서른 남자에 정신차려라 이 세상 모두가 아쉬웠던 것 같아 아픈 때 지금이 너만 있잖아 지금은 어떤 정신차려나 옛적을 못 잊어 헤매지 말고 정신이 지켜진 여자의 그 우리 옷깃은 역시 있어 서럽은 남자야 정신차려나 아픈 때 지금 정신차려나 아픈 때 지금 정신차려나 날도 쳐다봐 아 정세 당신이 살아온 날도 쳐다봐 아픈 때 이렇게 손에 비해 어떻게 살려나 정신차려나 살아나 살아온 시골 밑에서 내 손 찾아봐 안 본 사람은 믿지도 않거나 있을 때 잘하네 나밖에 없어 아픈 때 믿지 않아 정신차려나 정신차려나 서럽은 남자야 아픈 때 아픈 때 아픈 때 아픈 때 아픈 때 이따